노태우 전 대통령 소천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노소영 관장의 전도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다 노태우 전 대통령 소천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향년 89세 노태우의 마지막 말 제 과우들 깊은 용서 바란다 아들 노재원 변호사의 사죄 삶과 옷깃을 여미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분들의 영영의 명복을 빕니다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리며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조문객을 맞는 노소영 관장과 가족들 최태원 회장 빈소 방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7일 오전 10시 28분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빈소를 찾았는데요 고인의 사위인 최 회장은 예정돼 있던 미국 출장 일정을 다소 놓치고 조문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10여 분간 조문했는데요 검은색 정장에 검정 마스크를 한 최 회장은 방명록을 작성한 뒤 영정사진 앞에서 목렬하고 유족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세 자녀가 최 회장을 맞았으며 빈소압 상주명에는 노관장을 위롯한 유족들과 최 회장의 이름이 상주명에 함께 올라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가계도 부인 김옥숙 여사 딸 노소영 관장 사위 최태원 회장 손녀 최윤정 손녀 최민정 손자 최인근 아들 노재원 변호사 슬아의 이남 일녀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종교 변천사 과거 불교신자였던 전 노태우 대통령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과거 대통령 교회장로 이승만 김영삼 불교신자 불신 깊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은 불심이 정말 깊었으며 87년 집권당인 민정당 대선 후배였던 그가 불상 300만개를 집집마다 세우면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미신 때문에 불상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을 만들도록 했다는 루머가 들었는데요 한국은행까지 나서 부처상이 아니라 사자상이라고 해명했을 정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드디어 기독교로 개종하다 노소영 관장 탐구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크리천이 된게 직접 전도를 해서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유튜브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언을 한 인터뷰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혼 소송 중 과거 행복했던 부부 노소영 관장의 전도 노소영 관장의 전도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예수 영접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병석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실이 2012년 7월 10일 확인됐는데요 청와대 역대 기록물에는 그의 종교가 불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맏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은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지금은 손으로 목청을 가리키며 이걸 뚫어서 말씀을 못하시지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병이 나면 교회를 제일 먼저 가겠다고 하셨다며 2010년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고 어머니는 최근에 회심하시고 아버지를 위해 병석에서 기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아버지가 형을 받고 2년 넘게 수감되셨는데 옥중에서 성경을 두 번인가 독파하셨다며 그때 담당 간수가 교회 장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장로 간수님은 항상 해맑게 웃으셨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유일한 불만은 뭘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셨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으며 그는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고 그게 지금의 변화로 이어진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습니다 노관장은 기도해준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기도하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누가 집안이 다 믿게 됐다고 그러면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됐다며 제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특별히 효도한 것도 아닌데 오랫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사시다 이렇게 기독교인이 돼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중 유일한 기독교인이던 그녀는 오랫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씩 노 전 대통령을 찾아 병세를 알아보고 위안한 뒤 기도를 해왔습니다 최태원 회장 광복절 특사로 2년 7개월 만에 성경 들고 출소 독실한 기독교 신자 최태원 그의 친구 김용국 나들목교회 목사 일각에서는 최 회장을 변화시킨 사람이 나들목교회의 김용국 목사라는 추측도 나오는데요 최 회장은 2003년부터 이 교회를 다녔으며 김 목사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깝게 지낸 친구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법정 구속된 이후 2년 7개월간 수차례 성경을 통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2015년 8월 14일 특별사면대 출소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나올 정도로 독실한 신자입니다 출소 후에도 나들목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들목교회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으며 나들목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교회는 2001년 대학로에서 시작돼 현재 대강고등학교 캠퍼스에서 예배를 보며 70여개의 가정교회 천여명의 신자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빌려 예배보는 이유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예배 자체와 이웃에 대한 헌신이 우선이라는 것이 김 목사의 소신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없지만 교회에서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조성해 비신자에게도 개방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최근 창립 18주년을 맞아 5개 교회로 분립했습니다 나들목교회의 대표 목사인 김 목사는 연세대 사회학과와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권을 졸업했으며 저서로는 찾는 일을 위한 여행안내서 시리즈 청년아 때가 찼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 등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교회인 새로운 고려 장로교회에서 교육전도사와 교육목사로 있었고 3년 동안 한인 청년들과 함께 뉴 커뮤니티 처치 오브 시카고를 개척했고 이후 1999년 사랑의교회 부목사로 1년회가 있었습니다 1995년 미국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해 슬아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크리시안 투데이 한 재벌 총수의 추문 유감 한 재벌 총수의 추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K그룹 최태훈 회장이 혼의자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의 이혼 결심을 밝힌 것인데요 노관장이 이번 일에 대해 지인에게 한 말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당면한 문제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그 문제조차 중요치 않기도 했다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뿐 이 문제의 충격파는 기독교계에까지 미칠 전망입니다 최태훈 회장과 부인 노소영 관장이 평소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8월 감옥 출소 당시 성경책을 굳게 지고 있었고 이후에도 다백면에서 사회 공원에 앞정서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약 2년 전 최 회장이 작성했던 이혼소장에도 종교적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부부관계 악화의 원인을 가치관 차이 등으로 꼽은 뒤 노관장이 3개월만 교회에 함께 나가면 혹은 필리핀 성교행에 같이 다녀오면 이혼해 주겠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더 큰 괴로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최 회장에 출석하는 교회 단임 목사도 최근 SNS를 통해 그가 신앙을 고백했으니 기독교가 당할 수모도 불을 보듯하다며 죄의 결과를 지고 사는 삶 그러나 용서받았기에 회의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잘 살아주길 기도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 사회 지도층이나 유명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전도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던 연예인들이 자살하거나 기독교인, 정치, 사업가들이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 등이 그러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담는 바른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목회자들과 교계 지도자들은 유명인들의 유명세를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야 할 책임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노소영 관장이 가족 구원에 대한 헌신과 이웃 문제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을 것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주요 연보 노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왔으며 최근 병사가 악화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위로진에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932년 12월 4일 면석이었던 아버지 노병수와 어머니 김태양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육군 구사단장이던 1979년 12월 10일 육사 11기 동기생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하나의 세력의 핵심으로써 군사 쿠테타를 주도했으며 쿠테타 성공으로 신군부 2인자로 떨랐고 수도경비사령관 보안사령관을 거친 뒤 대장으로 예편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정무 2장관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오공화국 말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을 정권 후계자로 부상했는데요 이때 6월 항쟁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 등이 모두 출마하면서 일로 삼김 구도가 만들어졌고 개헌 후 첫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며 당시 슬로건이 보통사람 노태우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원 후 12.12주도 5.18 광주민주환동 무력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 전두환 대통령과 함께 수감됐으며 법원에서 진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997년 12월 퇴임을 앞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조치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지난 2013년 9월에 완납했습니다 오늘의 양식, 10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혹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